어? 뭐야? 우리는 안 될 수 없을 것 같지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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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리리리리리 어우 꼴 뺌기 싫어 오늘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에이... 세상에 누가... 택배를 580만 원 뭘 산 거야 도대체? 회사 기둥이 휘청휘청하네 정말 커피를 780만 원 이거 누구야? 이건 잡아야겠다 커피 손 인턴 이리 와봐 아 예 영수증을 앞으로 이제 내가 할 게 아니라 우리 손 인턴이 해줘야 돼요 이게 이게 내가 꾹 참다가 말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시는 거 아니 아니지 못 참아서 얘기하는 거라서 인턴이 좀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판매 실적을 좀 내가 진짜 쳐낸다 아 왜? 무슨 인턴이... 아이고 우리 아유 우리 윤부장님 아유 윤부장님 한 발 한 발 이렇게 우리 윤부장님 오셨습니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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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면서 해 쉬면서 아유 앉으시죠 아유 우리 윤부장님 좀 어저께 축구하시느라 지금 다리가 힘드셨을 텐데 좀 올려보시면 아유 아유 좀 올려보시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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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장님 어제 두 골 나오셨다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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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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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아유 뭐 이제 일들 천천히 한번 시작해 파이팅 하겠습니다 시험 시험 대충 대충 편의점에서 700원이 나왔는데 이거 누구 누가 쓰셨습니까? 페이저는 700원 법인카드로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사리사욕을 채운 것 같은데 이 700원 전 아닙니다 전 저도 아닙니다 저는 박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팀장이네 아유 그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점심 먹고 한 박하고 아 양식 박하사탕 두 알 아 이 팀장님 이거 주유비가 190만 원이나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190만 어 어디 가신 겁니까 짜게 넣네 이야 190이면 궁금했니 형이야 법인카드야 아니 뭐 저는 그 우리 완판상사의 완판을 위해서 아 제가 발폭을 팔러 다닌 거죠 발에 땀띠가 나도록 발에 왜 땀띠가 나죠 운전했는데 주유비가 200만 원이나 왔는데 박세를 박세를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오오오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완판상사 윤두준 부장입니다 장항아이씨 말이십니까? 네 근데요 맞습니까? 외근을? 어이 저희 첫 외근 아닙니까 이러면 파이팅해서 한번 외근 한번 다녀오도록 합시다 뭐 다들 저 나갈 준비하시고 예 가시죠 아유 뭐 가져갈 게 없네 뭐 없네 이거 좀 이거 2%가 더 있네 자 오른쪽으로 내릴게요 야 여기가 오늘 저희 그 외근할 장소입니다 바로 핸드월뱅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 와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? 너무 깨끗하고 일단 바로 블루클린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블루클린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주유소가 정밀해져 있잖아요 네네 고객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외근을 나왔잖아요 네 오늘 뭔가 대결할 만한 뭔가를 좀 배우고 약간 이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핸드월뱅크 보너스카드 어플인 블루 어플을 가입하시면은 블루 어플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딱 2주간 예약 주유를 하게 되면 리터당 50원 프리미엄 룬거식은 리터당 100원까지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어플 설치하고 또 가입한 분들만 프리미엄 연료 참가제 아 야 야 야 아 또 엔진의 또 수명영장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아 몸 좋네요 자 그럼 뭐 팀을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제가 인턴이랑 어 이번에 뭐 폭탄 안고 가시나요? 아 제가 하마 때 예 굉장히 하드캐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위기광 씨가 다음 부장 확정이네요 거의 확정이죠 거의 뭐 아 그렇게 해나요? 부장 1티어다 저는 그리고 야외형이에요 그럼 인턴만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? 오늘은 저 혼자서 이 프리미엄 연료 첨가제 제가 다 넣겠습니다 오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일을 시작해보죠 아 우리 7시리즈 아 외자차 외자차 차 돌려야겠다 오 오 차 돌려야겠다 아닌가? 차 돌려주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봐요 내 소중한 사랑 모노파트 저기 뭐야? 야 모노파트 진짜 대박이다 와 누구야? 진짜 무서워? 우리한테 앉아있어도 되잖아 야 차 야 차 오 차 오 차 이리로 오세요 하하하 왼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행사 중이에요 네 현대 오일뱅크 블루라는 어플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아니요 깔아주시면 저희가 주유를 3만원을 해드려요 이게 까시면은 9월 15일부터 1%당 50원씩 할인이 됩니다 예약하시면서 결제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바로 주유만 넣고 바로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거 해줘요 아 그럼 저희가 좀 크리미엄 연료 첨가제 네네네 먼저 얘를 넣고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또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바로 들어오시네 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어플 하나 깔면 진짜 여러 가지 해드릴 수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? 어플 네 지금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회원 가입 안 하고 일단 설치만 해주시면 많이 할게요 했으면 좋겠다 네 설치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저희 혹시 하이라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하이라이트요? 하이라이트 어? 아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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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거기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요? 저 미스토를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보이네 남편한테 잘 안 꾸고 네 거기서 뒤로 셀카로 하면 저희가 이야 사진도 찍으시고 네네 가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아 오케이 오 예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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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두껍게 오 깔고 나면은 네네 예약주가 가능하잖아요 뭐 돈 드는 건 아니죠? 아유 전혀 아닙니다 프리미엄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서 101년에 이제 3만 원 내시면 메이터당 100원까지 네 저희는 100원 때문에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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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알아보신 거는 아니실 거예요? 아유 아유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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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혹시 이분 혹시 아세요? 오오오오오 윤두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플 꼭 안 까셔도 어플을 또 깔아주셨으니까 저희가 고급 휘발유 3만 원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아 진짜요? 네네네 어제 꿈 자는 게 좋던 이거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. 블루 어플이라고 혹시 아세요? 아니요. 운동 경험이 얼마나 되세요? 세 번째. 아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블루 어플을 깔고 주유를 하시면 내약 주유도 가능하고요. 저희가 프리미엄 연료 첨가제까지 오늘 드립니다. 청바지요? 아니요. 청바지요. 청바지 말고. 하이라이트. 아 맞아요. 맞아요. 잘 보셨어요.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둘 다 팬이에요.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벳걸. 아 벳?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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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보셨어요? 그렇지. 아 그러면. 혹시 죄송한데 이거. 하실 수 있으실까요? 엉덩이를 이쪽으로 뺐다가 핸드 끝까지. 아 오세요 오세요. 더 더 더 더 더 더 더. 아 좋습니다. 터치하시고. 그다음에 어떤 거 넣어주세요? 잡아당기시면 나오고 있는 건데 걸어두면 돼요. 놔보세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놓고 있으면 됩니다.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어플까지 깔아주시고 이거 아직 안 깔았어요. 아 깔아주세요. 아니. 뭡니까? 아 됐습니다. 고객님. 지금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혹시 블루 이거 설치만 한 번 해주시면 괜찮으시겠어요?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. 감사합니다. 졸업하십시오. 나의. 차량 왔는데. 바로 들어오시나? 오시죠. 아니 잠깐 타입. 자 이놈 만들지. 아니 선생님. 아이고 선생님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안녕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고객님 고객님. 고객님. 주유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 하고 있는데 너무 쉬운데. 이거. 가자. 괜찮을 것 같아. 우리 다음 기회에. 블루 어플만 까시면. 블루 어플 깔아야죠. 떨려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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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식사. 아이고. 아니 우리. 아니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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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을. 아니 설명을 드릴 게 없지. 손님 바쁘시니까 좀 빨리 가서 나와주세요. 됐습니다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이거는 저희. 이 친구 혹시 아시는지? 아 하이라이트. 아 너무 반갑습니다. 아닙니다 아닙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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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나왔습니다. 그럼 컷플레인을 한번 걸자. 이거는 저 들어 누울거에요. 아 그럼요 에휴. 건강하시고. 하이라이트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완판상사. 잘 부탁드렸습니다. 나중에 이거 한번 검색하시면. 어우 골 미기 싫어. 아니 이 팀장님은 지금 뭐. 2주 연속. 아 후. 그래. 윤팀장. 인사명령 안났으니까. 아예예. 선 넘지맙시다. 첫 외근인데. 다들 뭐 너무 잘해줘가지고 우리 반판 상사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나요?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?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단 2주 동안 블루어프를 설치하시고 예약 주유를 하시면 리터당 50원!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해오는 리터당 100원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 세곱! 슈퍼 세곱!